구독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구독 오랜만에 주말이다 어? 내가 누구냐고? 나는 바로 맑은 어린이집 벌어마늘 반장 예진이야 일주일 동안 우리 반 반장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늦잠을 잤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시는 걸 거야 그러니 날 깨우지 않으셨겠지? 평소 같으면 얼른 일어나라고 하셨을 텐데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? 어? 우리 예진이 일어났구나 그동안 어린이집 다니면서 엄청 바빠 보이던데 잠은 잘 잤어? 응 나 완전 잘 잤어 어? 우리 준이는? 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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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준이 엎어져 있네 우와 이렇게 있으니까 더 귀엽다 그치 엄마 준이 사진 찍어줘야지 자 준이 여기 봐 홀롤롤롤롤롤롤 준이 홀롤롤롤롤롤 하나 둘 셋 착각 내가 우리 준이 보는 맛에 살지 응? 뭐라고 예진아? 어? 근데 쿠키 여기 들어와 있네? 쿠키야 너 여기서 뭐하니? 쿠키가 심심한지 집 안으로 들어왔더라고 준이 보고 싶었나봐 다행히 둘이 잘 노는 것 같아 하긴 나도 아기 때 초코 생각난다 초코랑 나랑 진짜 잘 놀았는데 갑자기 초코가 막 보고 싶어진다 초코야 초코야 어? 우리 초코 초코 진짜 많이 컸네 우와 초코 너 몸은 괜찮니? 내가 그동안 반장한다고 너한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란 초콘데 지금은 어느새 나보다 나이도 더 많아졌네 우리 초코가 어이구 많이 컸다 예진아 어? 내 엄마 나 초코 보고 왔어 엄마 잠깐 미용실 갔다 와야 되는데 준이 좀 봐줄 수 있어? 예 소울 칫솔 마데카솔 당연하죠 준이는 예진이가 이제 너무너무 잘 봐준다구요 엄마도 알잖아 준아 준아 그리고 엄마 준이가 나 엄청 좋아해 내가 막 인형 들고 준이한테 홀릴릴릴릴릴릴릴릴로 이렇게 하면은 준이 막 엄청 까르르 웃어 히히 완전 예진이가 육아의 달인이 됐네 그러면 엄마 갔다 올게 준희 좀 잘 봐줘 네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엄마도 가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를 해보는 거야 일단 우리 준이가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준아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 이 누나가 아주아주 재밌게 해줄게 오늘 너가 최고로 웃긴 날 만들어주겠어 먼저 이걸 챙기자 내 모든 장난감들 총집합해서 너를 웃겨주겠다 준이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그래서 내가 맨날 맨날 예쁘게 사진도 찍어서 남겨주고 싶고 막 그렇다 여기랑 안방에도 있었나? 여기 호박귀신 호박귀신 보여줘야지 우리 준이 또 호박귀신 엄청 좋아하지? 우리 준이 누나가 아주아주 재밌게 놀아줄게 준아 우리 준이 놀고 있었구나 준아 일단 얘랑 얘랑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알겠지? 잠깐만 누나는 다른 것도 좀 보고 올게 준이 또 뭐 좋아하지? 음... 음... 아까 전에 괴롭히더니 이렇게 찰물자 귀엽다 꼬리 텔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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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준이가 엄청 좋아하겠지? 난 이 나라의 공주다 준희 너는 왕자다 어? 잠깐만 무슨 소리지? 준아 준희 왜 울어 준아 아니 너 이 자식 야 너 준희 묶었어? 준아 괜찮아? 우리 준희 팔 봐봐 됐어 너 나가 감히 우리 준희를 어디? 너 나가 나가 다시는 집안에 들어오지마 빨리 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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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 어 뭐야 야 너 우리 준희 준희 근처 얼씽거리지마 어디서 준희 보고 입맛에 다셔 진짜 정말 혼난다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야 안 되겠어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아니 빨리 가라고 여보세요 야 진짜 우리 준희 내가 지킨다 엄마 자꾸 엄마 멍멍이 이상해졌어요 엄마 쿠키가요 준희랑 저랑 자꾸 물고 자꾸 그래요 입맛 다셔요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멍멍멍 어 예진아 일단 준희 방 안에다가 좀 옮겨 놓을래 너 준희 들 수 있나 응 그 멍멍이 좀 밖으로 내보내고 알겠지 엄마 금방 갈게 나 미친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나 귀여워서 그냥 야 너 다 들었지? 우리 엄마 말 다 들었지? 엄마가 그랬어 너 나가라고 했어 나가 나가 다신 들어오지 나가란 말이야 나가 나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기 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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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 그런 지하실 가있어 이 조그만한게 정말 어 힘들다 아 좀 마셔야되겠다 준이는 괜찮아 살랑살랑살랑 머리 살랑살랑살랑 뭘 살랑살랑이야 왜 저리가 이이 야 정신없다 너 정말 싫어 싫다고 야 너 싫다니까 왜 나가라고 나가 다시 들어오지마 정말 문 절대 안 열어줄거야 너한테 밀라야 같이 놀자 밀라야 같이 놀자 아니야 그거 그거 안된다 그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쿠키가 쿠키가 주니를 물다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거지 주니가 놀라야 주니가 놀라서 울기는 했겠다 몰라 몰라 못돼서 그렇지 뭐 이거 봐 여기서 지금 널정이중거리고 있잖아 아주 못됐어 진짜 난 또 비워 난 또 비워 흥 치 렐루야 너가 좋아하는 틴트 나 예진이거든 예진아 너가 좋아하는 틴트 됐어 너가 좋아하는 틴트 너는 자식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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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둘 enables 누구 zd 누구 наш stripe 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